김형주 의원님, 작년에도 우리가 지하 주차장, 지하에서의 어떤 침수 사고를 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는데 왜 사전에 미호강에 이미 홍수경보가 내려진 상황이었고 미호강을 막고 있었던 모레 임시 제방이 매우 위태위태한 상황이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 제방이 좀 위험하다. 급기야 제방, 임시 제방 일부가 무너질 듯한 영상까지 지금 제보로 전해지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지하차도 통상 통제를 내리는데 왜 이 통제 조치가 없었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컨트롤타워, 특히 청주시라든지 공무원 조직과 119, 이런 교통시스템 이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되고 또 단순히 통제라는 어떤 사인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통제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까지를 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직접 또 경찰이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틈새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통제라는 사인이 오더라도 그 통제를 누가 실질적으로 통제해 갈 것이냐. 지난 비가 왔을 때 제가 김포공항을 가기 위해서 국회 뒤로 갔을 때는 순찰차가 다 국회 뒤에서 올림픽대로 들어가는 그게 다 막고 있었어요. 그것을 빨리빨리 자치대라든지 119라든지 역할 분담을 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어떤 과거와 다른 장마 패턴이 너무 순식간에 들어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같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일수록 우선순위의 어떤 리스크를 높여서 1급으로 위험한 데는 제일 먼저 현장에 공무원과 말하자면 경찰에 가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매우 아쉽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7번, 47번 운전버스 기사께서 단독으로 행동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 지시에 따라서 저 노선을 변경한 것인지도 나중에 가려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사실은 지난번에 부산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것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한다는 것. 또 더군다나 정치권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물론 대통령도 안 계시지만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장관도 지금 현재 우리 국민 눈앞에 볼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희생자, 사망자의 일부 사연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특히나 3남매 아버지, 40대의 한 3남매 아버지도 이번 궁평 제2지하차도의 희생자로 기록됐는데 이 아버지의 유가족들 인터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장이 없이 세상에 남게 된 3명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손주를 걱정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차량 통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 교수님. 보통 이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시설에는 지역에 따라서 출입을 막는 안전바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차단 시설인데 해당 지하철에 대한 그런 시설이 없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시설에는 없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올림픽도로 같은 경우는 일정 강우량이 이상이 되면 차량 차단막이 설치돼, 자동으로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경찰들도 배치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마다 사실은 굉장히 재정 여건이나 인력에 따라서 관할하는 구역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위험했던 이유는 미호천의 재방을 공사하는 구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우기에는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구간이 공사 현장입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도 일반 공사 현장이 아니고 하천 공사 현장이고 호우에 의해서 경보가 내려진 상황이면 가장 먼저 체크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물이 주변에 딱 현장을 가보면 어디가 위험할지가 대충 보입니다. 그 지하차도가 보였다 그러면 당연히 사전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임시재방. 미호강에는 이미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앞서 혹시 저희가 준비한 컴퓨터 그래픽을 다시 띄워주시면 미호강과 이번 사고가 난 제공평 지하차도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고 결과적으로 미호강을 범람한 물이 임시재방을 뚫고 지하차도로 들이닥친 거예요. 그게 6만 톤인데. 그런 거죠. 미호강 인근에 있는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세종시 행복청이 진행을 하면서 미호강변에 모래로 굉장히 위태위태한 임시재방을 쌓은 상태였는데 이 재방이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됐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전화통화로 취재를 했는데 저 재방이 불안불안하다라고 행복청에 문제 제기했던 지역 주민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부서지고 다시 포크레인 등이 와서 이걸 복구하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오니까 현장을 이탈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현재 제기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거예요. 모래로 쌓은. 참 답답한 일이 생겼는데요. 저게 올해 한 두어 달 전부터 벌써 지역 주민들은 왜 공사 현장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공사 차량이 돌아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 교량 밑에를 이렇게 열어놨느냐. 그리고 임시로 저런 식으로 재방을 쌓았는데 재방 높이가 규격보다는 낮고 그다음에 안전장치 없이 모래로만 쌓아져서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한 두어 달 전부터 계속 주민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극한 호우가 오면서 주민들이 119에도 그리고 행복청에도 여러 군데 지자체에도 지금 여기 재방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그 근처 인근에서 하시는 이자흠께서는 직접 본인이 전화를 해서 저 모래로 쌓았기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사이렌을 몇 번 울렸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누차 반복해서 얘기할 것도 없이 이거는 우리가 안전불감증에서 나온 문제라고 보여지고 저 뚝이 무너지기 직전 4시간 전부터 이미 여러 기관에서 차량 통제 좀 해달라고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미호천 뚝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빨리 가서 차량 통제를 좀 해달라고 차량 통제라고 직접적으로 또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우리가 보다시피 만약에 저기 지하차도에 차량만 들어가지 않았다면 구할 수 있는 안타까운 분들을 결국에는 희생당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는 지금 저 문제도 좀 따져야 되지만 아직 호우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장마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변에 혹여라도 혹여라도 또 저런 위험이 있는지 한번 우리 공직자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지금 점검을 하고 이번 호우가 좀 지나고 나면 이런저런 문제 우리가 왜 매번 저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고가 터진 이후에 원인을 진단하는 셈이 됐지만 결정적으로 그 임시 재방만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이번 참사는 피했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재방이 무너졌다는 신고 이후에 혹은 재방이 위험하다라는 조짐을 보고 저 지하차도를 통제했다면 역시 이번 참사를 피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의 재방. 이 지역의 정창교 궁평 1, 2, 전 2장도 재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 교수님 지금 영상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사고가 나기 직전 그러니까 침수 사고 직전 이장님께서 보내주신 확보한 영상인데 이미 임시 재방을 뚫고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점차 물줄기가 커지고 재방 무너진 부분이 더 넓어지면서 6만 톤이 쏟아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임시 재방 어떻게 보십니까? 임시 재방은 기존의 재방하고 다짐도라든가 흑의 재질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말 그대로 임시 재방인 거죠. 이게 차오기에 물이 원료되기 시작하면 토사의 성격상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급격하게 물이 들어오면서 유속이 더 세지고 그러면 더 많은 재방들이 무너지면서 더 많은 물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임시 재방을 만약에 이렇게 집중호우나 홍수가 예보된다면 임시 재방을 좀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기술적으로? 예전에도 1990년도에 서울 양평동의 안양천 일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재방을 넘을 정도로 물이 많이 불어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90년대 안양천에서도 저렇게 동일하게 고가도로 공사를 하면서 재질이 다른 임시 재방을 쌓았다가 넘치면서 안양천 일대가 물에 잠긴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건 이후에 이런 임시 재방 관리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이미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약해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